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 월촌 중학교에 다니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고 뭐가 되고 싶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어디에 소질이 있는거 같습니까? 뭘 잘하는거 같나요? 몸으로 몸으로 하는거 아 검도를 하고 계시죠? 검도 한 그 동작을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여기서 한 동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도가 없어요. 죽도 대신. 엉둥이요? 어, 죽도 대신. 뭐에요 이거? 뭐에요? 뒤에서. 하나 뒤로. 하나 뒤로. 저는 아니, 그 뭐지? 검도에서. 세 가지 동작이 있는데. 세 가지 기본 동작이 있는데. 뭐, 머리. 머리, 손목, 허리가 있는데. 일단. 머리는. 그냥 머리 때리는 거에요. 머리 때리는 거에요. 머리 때리는 거. 기약서지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손목 때리는 거. 그리고. 허리는. 그. 45도로 이동하면서. 허리 때리는 거. 허리, 허리. 자, 연속으로. 기약 넣으면서. 하시겠습니다. 기업까지.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 왜 그래. 머리. 몸. 허리. 눈이. 저거 down고. 고. 텐트. 네. 네. 아. 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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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